자 여성의 날 이벤트라고 해서 하네요. 뭔가 해서 봤더니 이쁜 언니가 보이고요. 데칼줍니다. 이거 줘요. 봅시다. 전세계 여성분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씀드립니다. 이러한 사랑과 감사의 힘입어 여러분들께 더 높이 날아올기를 기원합니다. Queen of the Seas. 데칼을 획득해 보세요. 임무는 간단합니다. 이미 시작했어요. 3월 7일 11시부터니까 지난 밤 9일 저녁 8시까지고요. 3랭크 이상 장비로 활동량 70% 이상 3번 달성하면 됩니다. 그럼 이거 댓글 받을 수 있습니다. 뭐 댓글 이쁘죠? 받으세요. 끝!